이게 바칠 공짜거든. 남한테 바치는 거야. 이루어가지고. 사회에 바친다. 예를 들면 어떤 걸 바치는 건가요? 공. 공을 이 사이에다 돌려주는 거야. 그게 성공인데 사람들은 성공을 성취로 잘못 생각해요. 자기 성취. 자기가 자기를 성취한다. 그건 그건 잘못된 거야.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. 이루어서 준다. 그 자가 성공한 자지. 자기 혼자 이루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성공했다. 안 해. 나쁜놈이라고 그러지. 그런데 그건 이타적인 삶. 이타적. 이 남한테 이롭게 하는 삶. 이타적 삶을 성공이라고 그래. 그런데 이의적 삶. 성공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. 이게 실패예요. 무슨 일인지 알겠죠? 실패는 이의적 삶이야.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 실패 자리를 성공이라고 그래. 총재님은 힘들 때 어떤 생각 좀 다 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. 어떻게 버텨내시는지.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힘든 게 아니야.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아.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. 그렇지. 내 성취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야. 성공을 위한 거야. 내가 이룬 것을 남한테 줄 공짜야. 그래서 우리가 공로상 그러잖아. 저 사람 공이 크다. 국가에서 공헌. 공헌에 대한 훈장을 줘. 그렇죠. 맞아요. 개인한테 주면 감사 표시를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은 이룰 성자. 이룬 것을 베풀 공짜. 남한테 베푼다. 음. 이리까.